성장주가 최근에 사실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도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걷고 있지만 좀 오락가락하고 불안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즘 들어 찾게 되는 그 누나가 있거든요. 돈나무 누나! 정답을 알려줘! 돈나무 누나라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자, 요즘에 나스닥 지수가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14,175까지 올라가더니 최근에 12,500m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 정고점을 진짜 뚫어낼 수 있을지 믿어도 되는 반등일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이 사실이죠. 테슬라의 주가도 비슷합니다. 코스피의 지수 움직임이 삼성전자와 비슷하다면 나스닥의 지수 움직임이 사실 테슬라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정고점이 900달러를 넘겼었는데 그 밑으로 쭉 떨어져서 500달러 근처까지 가더니 지금은 700달러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야, 이거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인의 37%가 머스크 트윗을 보고 투자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뭐 증권가 리포트도 뭐 또 중요하지만 머스크의 트위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옛날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머스크 CEO의 트위터를 이렇게 미국인들도 많이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찾게 되는 게 이 누나입니다. 사실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55년생인가? 55인가 55년생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 제가 90년생이라서 사실 누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들 돈나무 누나라고 하니까 저도 누나 누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용진이 형 불렀는데 이번엔 돈나무 누나 아무튼 그렇고요. 이 누나가 왜 돈나무 누나가 됐냐면요. 머니트리, 나무에 머니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돈나무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캐시우드, 누나 이름이 캐시우드라서 캐시가 현금, 그래서 돈이고 우드가 숲, 나무, 그래서 돈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되게 약간 은유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관심도 끌었다고 해요. 사우스코리아에서, 한국말로 읽을게요.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캐시우드에게 돈나무라는 별명을 붙였다. 아크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상당히 유명한 투자사가 됐는데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돈더미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돈더미를 보고도 돈나무, 캐시우드 이름을 보고도 돈나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가 아크 ETF의 최고의 한 해였다고 하잖아요. 이 상위권에, 수익률 상위권에 무려 1위, 4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2020년 2월에 4조 원 정도로 굴렸는데 와, 1년 만에 58조 원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그런 아크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 테슬라죠. 아크 ETF, 이노베이션 ETF, 아크K라는 그런 ETF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얹고 있는 게 테슬라고 사실 테슬라가 떨어질 때마다 이 돈나무 누나가 계속 샀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빛을 보고 나서 야, 성장주는 이 누나다라는 그 공식이 마치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그냥 그 이메일로 받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뭐 우주 테마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크인베스트를 쳐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 서브스크라이브, 그냥 구독하는 방법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어요.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 인베스트 궁금한 분야에 투자하세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다 있길래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명석 박 누르고 제가 이메일 아이디, 회사는 좀 키움쓰긴 좀 그래가지고 박명석 컴퍼니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직접 해보고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직접 해본 거예요. 뭐 여기 꼭 가입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스탁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프로덕트 업데이트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얼마나 업데이트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여기에 체크해서 서브스크라이브 딱 눌렀더니 You are all set. 당신 세팅 끝났어. 뭐 돈도 안 내더라고요? 왜? 궁금해서 이거 네이버 그 메일에 어떻게 왔는지 보니까 컨펌 마이 서브스크립션 내 구독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고 이거 누르면은 그냥 그때부터 바로 메일이 와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계속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열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아크 ETF가 한 달 사이에 24% 급락하는 일이 발생해서 야 이거 계속 캐시우드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더 오를 거야. 2주 안에 우리가 목표주가 새로 제시할게. 이 사람이 2019년에 그 액분 전 기준으로 테슬라 4천 달러 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0년에는 7천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달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놀랐던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또 몰리죠. 자 그리고 기술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또 비트코인을 공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입시켰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머스크 CEO는 조금 잠잠한데 와 이 돈나무 누나는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야 로블록스를 50만 주나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 전날에 로블록스가 이렇게 걸렸죠.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계속 다시 말하면 계속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스닥이 불안한데 불안한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이 캐시우드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인플레가 사실은 4% 갈 수도 있다. 어? 우리가 걱정하는 그 금리와 인플레에 대해서 이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왜 계속 성장주를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국채금리 3%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 1.6%까지 오른 것은 시장 관계자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기는 했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기는 했지만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 4%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채권시장이 반응한 것이지 놀랄 일은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뭐야? 성장주의 여신이라고 불리더니 왜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지수상승의 기관차가 기술주 중심에서 가치주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택과의 다보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시 전반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최근의 기술주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순환매 관점에서 기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긍정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지금 하락했던 기술주를 보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만 들으면 너무 한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 증권가의 이 얘기에 대한 분석도 하나 있길래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길래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아크케이드의 FAMG 이제 N이 아니라 M을 넣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여기서 이제 아크의 주장대로 미래를 주도할 파괴적 혁신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아크 ETF의 축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약간 메쉬랑 호날두랑 싸우는 느낌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이 과연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최근에 아크 ETF의 약세는 주가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가 큰 영향이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영향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영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밸류 업종은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FANG주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반면에 아크케이드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어 근데 아크케이드 성장주고 FANG도 성장주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봤더니 아크 포트폴리오는 장기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표적 대형 기술주인 이런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어 이쪽 섹터는 오히려 실적주로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였어요. 여기 보시면 FAMG를 혁신 성장주보다는 이미 실적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장주는 FANG이 성장주의 대표격인데 아크에서는 오히려 이런 애들을 실적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FAMG는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변화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때 고퍼를 적용받고 실적이 개선되면 퍼가 낮아진다. 어 현재 실적 개선에 따른 저퍼 국면이라는 점에서 금리에 따른 주가 부침이 오히려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어 금리가 올라가도 FAMG는 어 주가 부침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견조한 실적이 주가의 하반경직성을 높일 전망이다. 주가지수의 일시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견조한 실적은 하반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박명석의 한마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장하는 실적주를 찾을 수밖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도 성장주, 기술주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금리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현상을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 두 가지 양 떡거물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분위기고 둘 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장하는 실적주 그것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지금 현재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의해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 coronacial 감사합니다.